잘했어요? 고마워요 이번에 무대를 좀 옮겨보려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더 가깝게 그래도 괜찮고 자 여러분 릴렉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저희 노래 중에 제목이 가장 의미있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뭔지 아시겠어요? 네 박수 자 그러면 한번 불러볼까요? 내가 미쳤죠 네가 또 왜 날 이렇게 모든 게 다 한심하게 우살다리 뭐가 그렇게 내가 또 왜 어린건지 모든 게 왜 어린건지 모든 게 왜 어린건지 우습지가 않네요 자 해서 터치 시계바늘 위로 올라가 두 침으로 심장을 찔러서 동네 바퀴 안으로 들어가 내 옆으로 시간을 돌리는 시계바늘 위로 올라가 두 침으로 심장을 찔러서 동네 바퀴 안으로 들어가 내 옆으로 시간을 돌리는 나 내가 미웠죠 내가 또 무뎌져 가네 모든 게 무너져 가네 우살다리 모두 그렇게 네가 또 왜 못했는지 모든 게 왜 못했는지 모든 게 왜 떠나는지 모든 게 왜 떠나는지 우습지가 않네요 자 다 같이 시계판을 위로 올라가 초침으로 심장을 찔러서 톱니바퀴 안으로 들어가 기억으로 시간을 돌리는 시계판을 위로 올라가 초침으로 심장을 찔러서 톱니바퀴 안으로 들어가 시간을 돌리는 시계판을 위로 올라가 상대방정 밝혀준 감사합니다.